오늘은 일본을 통해 본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라는 책을 가지고 부동산 불폐신화는 망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동산 신화 보통 얘기할 때 일본과 많이 비교하죠. 일본도 한때 부동산 불폐신화가 굉장히 팽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좀 분위기가 바뀌어가지고 부동산 불폐신화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어떤 역사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10년 대폭락 시나리오를 쓴 다치키 마코토라는 사람은요. 경제 애널리스트이고요. 경제지에서 근용과 연금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이야기하는 부동산 10년 일본에서는 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일본의 타마신도시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뭔가 신도시들의 몰락 이런 다큐멘터리나 신도시 같은 거 많이 얘기할 때 일본에서 꼭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례가 일본 타마신도시입니다. 2005년에 우리나라에서는 이 타마신도시를 판교신도시의 모델로 삼았고요. 그래서 이 타마신도시의 정책들을 많이 갖고 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에서는 일본 현지에서는 이 타마신도시라는 평가가 너무나도 다른 평가를 받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타마신도시 건설 당시에는 환경친화적 도시로 아주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10년에서 20년이 지나자 전혀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됐더라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믿음만으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를 수만 없겠죠. 어느 정도 오르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이죠. 부동산 불폐론은 신화가 아니라 그 시대의 일정한 사회 조건이 만든 믿음이라고 이 책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지금 주택을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 집만을 못할 것 같은 초조함에 빠져 은행빚을 내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분위기랑 좀 비슷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영끌해서 어떻게든 집을 살려고 하고 지금 내가 집을 못 살면 앞으로도 계속 집을 더 사기 힘들 것이다 라는 믿음이 굉장히 팽배하잖아요. 이 일본인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1980년대 말부터 1990년대 초반 이 사이에. 그런데 현재 일본인들은 집값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부동산 필폐신화에 빠져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폐신화가 아니고요. 부동산 필폐신화에 빠져있다고 해요. 2006년 도쿄 헌챗방을 둘러보면서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을 보게 되었다고 해요. 이 책의 저자가. 그 책의 목차를 쭉 보니까 이런 목차들이 있었다고 해요. 집가 하락 걱정하지 마라. 집가 상승은 지방 도시에도 파급된다.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을 노려라. 이런 식의 목차가 그 책에 쭉 적혀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부동산 책과 좀 비슷하죠 지금. 땅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부동산 가격은? 지방 도시에도 오륙이 마련이다. 번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리고 뭔가 신도시 이런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을 노리면 임대자가 임차인이 반드시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인 거예요. 이런 목차들이 이 부동산이 최고야라는 책에 써있었고 이 책의 저자가 2006년 도쿄 헌책방을 돌면서 발견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 책을 맹신하고 아 맞아 땅값은 떨어지지 않아. 집가 상승은 지방 도시에서 파급되지. 위성 도시의 임대용 부동산은 튼튼한데 노후산이 될 거야. 이런 책에 이런 내용을 맹신하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샀던 사람. 상당수가 어떻게 됐느냐. 신용불량자나 개인 파산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쪽박을 차게 되었다는 거죠.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죠.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시중의 돈을 부동산으로 몰려가게 했고 특히 일본의 부동산 불폐 시나리에 부추긴 것은 이런 저금리적인 환경적인 상황과 이런 믿음이 있었다고요. 어떤 믿음이냐.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다. 일본은 인구에 비해 국토가 좁은 나라야. 그런데 거기에 저금리적인 환경적인 요소까지 맞아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부동산은 절대 안 망해. 부동산은 절대 떨어지지 않아.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일본을 살펴보면 실제로 화산활동으로 인해 생긴 삼나라고요. 또 국토 대부분이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산이 많잖아요. 일본도 산이 많습니다. 일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가 좁았기 때문에 땅을 사두면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1980년대 말에는 어떤 말이 있었냐. 일본 국토를 팔면 미국 국토를 3번에서 4번은 살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일본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치솟았고 그만큼 거품이 껴 있었다고 합니다. 부동산 불폐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부동산 필폐신화가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동산 불폐신화가 팽배했던 일본인들의 믿음 일본은 인구는 많은데 구토는 좁아 그리고 적응적인 상황 그리고 절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는 이 부동산 불폐신화를 자랑하던 일본의 부동산 필폐신화가 왜 갑자기 자리를 잡았을까요? 부동산 필폐신화 자리 잡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요.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1980년대 초반에 일본의 무역 흑자가 급증하면서 미국과 같은 선진국과 무역 마찰을 겪게 됩니다. 일본은 무역을 통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버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은 일본과의 무역을 통해서 적자가 계속 나니까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무역 마찰을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1982년 발족한 나카손의 내각 나카손의 내각은 일본 경제를 수출 주도형 경제에서 내수 주도형 경제로 전환을 꾀합니다. 야 수출을 하니까 수출을 너무 많이 하니까 지금 외국과도 좀 마찰을 많이 빚고 우리가 내수가 탄탄해야지 일본 경제 오래가지 않겠냐?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내수 주도 경제로 전환을 꾀합니다. 일본 정부는 내수 부양을 위해서 다양한 경기, 부동산 경기 부양책을 내놨고요. 내수 경제를 살려야 되니까 경제 부동산부터 활성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1985년 플라자 합의로 하루아침에 엔압값이 무려 70% 가까이 상승하게 됩니다.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외교 무역 마찰을 빚은 미국 선진국과 플라자 합의를 하게 되는데 이때 엔압값이 하루아침에 70% 가까이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엔압값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죠? 일본의 수출 기업들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100달러에 살 수 있었던 거를 엔압값이 폭등하면서 이제 200달러를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내몰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은 물건이 100달러에서 200달러 되니까 당연히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수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도 비상이 걸리게 됩니다. 이거 자칫 플라자 합의 때문에 수출 부진이 일어나고 수출 부진에 의해서 일본 경제가 불황으로 진입하는 거 아니냐 이런 공포감이 이제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긴급 대책을 세우게 됩니다. 긴급 대책을. 무슨 긴급 대책이냐. 저금리에 의한 경기 부양과 내수 확대 정책. 그러니까 수출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야 빨리 내수를 탄탄하게 해야 돼. 그리고 저금리 돈을 빨리 풀어서 경제를 부양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당시 5% 정도였던 공정금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기준금리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5% 정도였던 공정금리가 2.5%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절반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돈을 마구 찍어내자 통화 증가율이 어떻게 증가했느냐. 1985년에 3.8%였던 것이 1988년 13%까지 확대됩니다. 거의 4배에 달하는 수치죠. 4배에 달하는 수치가 통화가 그만큼 더 많이 증가하게 된 겁니다. 연간 1, 2%대에 머물던 부동산 대출 증가율은 어떻게 증가했느냐. 10배 가까이 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대출이 증가하는 속도가 10배 더 빨라진 겁니다. 저금리가 되면 대출금리도 낮아지고 또 상대적인 주택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10억을 빌리는데 100만원밖에 안당하면 천만원 낼 때보다 훨씬 싸게 빌릴 수 있으니까 부동산 가격이 싸다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주택수요를 급증시켰고 결과론적으로 집값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본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는 토지 가격을 또 급등시키게 됩니다. 경제 살려야 되니까 부동산 개발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뭔가 경제가 어려워. 국내 경제가 어려우면 뭐하죠? 지하철 어떻게 뜯는다. 건설업. 아파트 짓는다. 이런 거. 부동산 경기 살리려고 노력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거죠.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서 국토개발 계획을 발표했고 이것이 토지 가격을 상승시키게 됩니다. 급등시키게 돼요. 급등시키게. 당시에 리조트법이라는 게 생기게 됐는데 리조트법이 대체 무엇이었냐.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정책이었는데 일본 도심 같은 경우에 굉장히 빽빽하게 사니까 국민들에게 여유있는 레저 생활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이제 뭐 리조트 같은 걸 만들 수 있게 제도도 완화하고 건설 규제도 완화하고 대출 뭐 이런 거 좀 해줬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양시켜서 일본 경제를 좀 활성화시켜야겠다라는 일본 정부의 판단이 있었던 겁니다. 토지 가격이 급등하자 기업들은 토지를 산보로 거액을 응자 받았고 또다시 땅을 사는 왜냐하면 토지를 사놓으면 오르니까 기업들이 이제 땅 투기를 하는 거죠. 야 이거 작년에 1억이었는데 이번에 3억 됐네? 야 이거 땅만 사면 돈 버는데 뭐하러 힘들게 뭐 사업을 하고 뭐 이래 돈 있으면 다 토지를 사는 거죠. 이 토지 살 때도 대출도 받고 계속 이게 토지로 돈이 몰리고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계속 토지값은 계속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너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국민들의 반발을 초래하게 됩니다. 당시 일본 부동산은 토지 위주였는데 당연히 토지값이 오르면 당연히 주택가격도 오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 급등하면서 일본 국민들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뭐 주택이 부족한 것도 아니었대요. 근데 계속 올라갔던 거죠. 부동산 가격 급등에 일본 정부는 금융정책에는 손을 쓰지 않고 투기 대책에만 골목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투기 대책이 나온 게 대체 무엇이었냐 1987년 10월에 이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해서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시세차익의 96%를 환수하는 중과세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가 이미 땅은 사면 오른다. 부동산은 오른다. 안 사면 바보다. 이런 투기 광풍이 불다 보니까 이런 제도적 장치가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거죠. 우리나라 양도세 중과세도 이건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일본은 무려 96%의 중과세를 했다고 합니다. 환수하려고. 아무튼 엄청나 강력한 정책이었는데 뒤늦게 일본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부동산 불만이 점점 폭발하기 시작하니까 뒤늦게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버블의 원인임을 인정하고 금융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출을 규제하는 총량 규제를 시행하고 신규 대출을 막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DSR, LTV, DTI 이런 거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들이 대부분 보면 일본 부동산 정책들 참고해서 만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인적 국가라서 그런 것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굉장히 유사해요. 그런데 일본도 이런 식으로 신규 대출을 막고 부동산을 어떻게든 잡아보려 노력을 했던 거죠. 당시 이런 정책을 폈던 일본 총재는 이제 금융으로 부동산 내리누르니까 국민들은 이제 열광하기 시작하죠. 부동산 들이 좀 잡나 보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영웅으로 추앙받았고 금리 인상과 부동산 총량 규제로 인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1991년 들어서 도산하는 부동산 업체가 속출하고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규제가 너무 심해지니까 대출을 받아서 땅을 살 수도 없고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식으니까 당연히 부동산 기업들은 많이 망하게 되겠죠. 거품에 의지했던 그렇게 생존했던 부동산 업체들이 다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일본 경제가 장기 불황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부동산 진짜 우리나라 불폐신화가 있었는데 이제 필폐신화로 바뀌게 된 게 이런 일련의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믿음들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는 걸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게 언젠간 끝납니다. 왜? 사회구조가 바뀌고요. 환경이 변하고요. 어떻게든 바뀌거든요. 이게 부동산 영원히 올라간다? 이런 건 절대 없습니다. 경제에서. 그래서 일본은 아, 일본도 우리한테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이 불폐신화가 이렇게 사졌구나. 이것을 한번 인식했으면 좋겠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처럼 똑같이 간다. 이런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인적 국가이고 우리나라 불폐신화가 일본과 많이 유사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일본의 사회들을 아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거나 부동산에 대해서 잘 아는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오늘 이야기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동산 불폐신화는 망상이다. 라는 주제로 일본을 일본 역사를 통해서 본 부동산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인식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 사이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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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